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부산의 중구 영도구에서 김무성 씨가 이제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되는데 7선 도전이니까 6선 의원이네요. 73세네요. 지금은 73세라도 그렇게 나이가 든 세대는 아니니까 오랜 번민 끝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부산 중령도에 출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주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워낙 여러분들 이미지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씨는. 본인이 좀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냥 사람들 뇌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귀한 배신자 프레임이 딱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당선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그런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완전히 그냥 걸려들어 가지고 정치 생명으로 재개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김무성 씨가 조금 더 이렇게 찬찬히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 그냥 6선 의원으로 그냥 그렇게 잘 마감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있어 보니까 국회의원만큼 좋은 일이 없고 이미 김무성의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 꽃처럼 한참 만개하던 자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좀 친분 있는 한 기업의 회장님을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80대 그 당시 아마 중반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 시대가 아니니까 언론에 나왔으면 고조할 미조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내가 요즘에는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자기 시대가 끝난 거죠. 자기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보니까 이 중영도구에서 항보성의 의원이 이제 총선 불출마를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서 지금 다투네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시중 여론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댓글을 한 번 봤거든요.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 그냥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240명 이상 240명 이상 정도가 댓글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비난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비난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아니까 당신은 배신자고 나라를 망친 사람이다. 이런 거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본인은 뭐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현역 계실 때 화끈하게 뛰고 그다음에 자기 시대가 저물면 그러면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 여론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굳이 하지 않더라도 며칠 전에 석동연 변호사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 석동연 변호사 밑에 여러분들 댓글을 쭉 보게 되면 대개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이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보죠. 이게 제가 김무성 박근혜 탄핵이라고 이렇게 한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무성 씨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024년 1월 2일 날 서울경제에 잘못한 대통령을 비판하면 배신인가 이렇게 김무성 씨가 이제 잘못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미애가 4월 29일 날 김무성과 만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이었고 역사를 바꿨다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고 2019년 2월 15일 날 박지원 씨가 김무성이 40표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비로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됐다. 물론 김무성 씨는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했겠지만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김무성 씨의 공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박지원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번 보시기에 물론 박지원 씨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생각은 2019년 2월 15일 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김무성 의원이 40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김무성 씨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냐 우상호 고 노회찬 박지원 세 사람이 뭉쳐서 새누리당 격파 작전을 만들자고 했고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서 20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40표를 달라고 했더니 김무성 전 대표가 형님 40표가 됐다고 해서 탄핵을 시작했다. 나중에 보니 분위기가 좋아져서 60표 이상을 확보가 됐다. 그렇게 해서 표기를 했는데 62표 차로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나. 김무성 씨가 대한민국 건현대사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정당 차원에서 무자비한 사전특별특별수 조작을 통해서 지금 9번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10번째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는데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김무성 씨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김무성 시면 그냥 육선 의원하고 그다음에 입 다물고 조용히 사는 겁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 그 당시에 탄핵에 가담했던 거고 탄핵을 꾸몄던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추미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2021년 4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추진한 과정에서 자신과 김무성 전 의원과 해동한 데 대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다. 탄핵 발의를 앞두고 2016년 11월 30일 일은 아침에 비박계의 지도자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 이른바 행상책임론으로 조기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했고 엄격한 증거법리로 재판하는 행사책임과 달리 탄핵재판은 헌법에 대한 태도 책임을 묻는다는 뜻의 행상책임인 것이예요. 조기의 탄핵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설득에 김무성이 넘어간 겁니다. 오임에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물러나고 6월에 대선을 하자는 청와대 입장의 기울이 있었으나 저의 행상책임론을 경청하면서 행사X 행상0라고 수첩에 메모했다. 이때 김무성 전 대표도 민심을 수용하여 민주적 헌정질서를 복구할 수 있다내기 위한 방법이 없음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무성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를 조건으로 행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러니까 입이 100개라도 김무성 씨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무성 씨는 배신자 이미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 당시 판단을 내릴 때는 본인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에 흘러서 그것이 한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정선거가 붐람해 가지고 도저히 수선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나라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본래 생긴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내가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해야 잠도 잘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주장에 대해서 믿으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무성 씨가 탄핵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밀어내고 국민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듯 그래서 이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작은 사건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씨는 자신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배신을 한 겁니다. 배신자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배신을 한 거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그거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가를.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지고 국민의힘이 김무성 씨를 어떻게 여러분들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추를 늙어가면서 보이는 추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누구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떠날 때는 말없이 저번에 홍준표 씨 이야기 케이스 속에 글을 올렸더군요. 모 의원은 대구 광역시에서 그냥 배신자란 프레임이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대구 광역시에서는 재개하기가 힘들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무성 씨는 전국적으로 이름들 부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니가 왜 여기 나오노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실수를 하는 거죠. 아마 여기뿐만 아니고 제 방송에 오늘 나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내가 한번 쭉 지켜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욕을 퍼부을 겁니다. 그런 일을 왜 하냐 이야기죠. 국회의원 6번 해먹었으면 된 거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